10. 19.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11.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12.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13.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14.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5.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그니이다. 16.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7.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18.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9.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20. 활란 날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21.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22.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23.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24.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25.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두다. 26.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27.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8.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29.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30. 그가 생명을 구함해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30.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31.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31.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32.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33.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묻불 갖게 할 것이라. 34.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35.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미어,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36.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37.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미어,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38.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성하게 하소서. 38. 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침해 바오른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39.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40.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41. 테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티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41.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42. 우리는 무교줄 후에 빌리뽀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43.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올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44.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45. 바올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45. 바올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46.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47.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올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올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청하여 준 것이라. 47. 바올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내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와 배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47. 바올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려라. 아멘